오늘 저는 지금 번제단으로 나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출입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체 40장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속박에 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13절부터 18절까지는 해방에 관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19장부터 40절까지는 언약과 거기에 대한 그리고 성마에 관한 말씀입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는 율법 그 다음에 25절부터 30절까지는 성막규례 그리고 31장부터는 34장까지는 금송화지 우상에 관한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35장부터 40장까지는 드디어 이제 성막을 제공하는 모든 것을 만드는 그리고 마지막 40장에 가서 복원하는 것까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볼 7회국기 38장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성소에 들어있는 기구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번제단에 관한 내용이고요 8절은 물두멍에 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9절부터 20절까지는 성막 울타리 그리고 문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1절부터 23절까지는 주요 성막 제작 책임자가 나와있고 그리고 24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소요된 재료의 품목과 수량에 관한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먼저 이미 28장에서 보았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는 것은 번제단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 번제단이라는 것은 번제라는 것은 오라 올라간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 단이라는 것은 동물을 죽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을 죽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게 바로 번제단의 의미입니다 크기는 우리가 이미 아시는 것처럼 가로, 세로, 5규빗입니다 원규빗은 이겁니다 여러분 장제에서 여기까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전체 45cm에서 55cm까지 되어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현존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 때 장막을 만들 때 쓴 것은 다 50cm로 해서 계산하기 쉽게 만들어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번제단에는요 이미 우리가 공부했지만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피입니다 여러분 입구에 들어가서 첫 번째 번제단인데 번제단의 북쪽에 가서 재물을 잡습니다 그리고 사면에 뿌리기 위해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비기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가 재단 북쪽 요호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재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여러분 피가 없는 번제단은 번제단이 아닙니다 제사가 없는 번제단, 재물이 죽지 않는 번제단, 죄인이 오지 않는 번제단은 번제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뿌리는 번제단입니다 그렇기에 교회의 특징은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무시된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레비기 17장 11절 말씀 아주 잘하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재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자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기 보면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고 되겠고요 그리고 이 피를 너에게 주어서 재단에 뿌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늘 예수님의 피로 재산 받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인들은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 받고 주의 은혜를 매일매일 누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번제단의 특징이 있다면 뭘까요? 불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장막을 만들어 놓았을 때 번제단에 하나님께서 불을 주셨습니다 레비기 9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요하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의 요하 앞에서 나와 재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불이 요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해요? 모든 재단 위에 번제던과 그리고 변제물과 기름을 살랐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가 성막을 세울 때도 하나님이 불을 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첫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도 똑같이 역대하 7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재물들을 사르고 요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뭐라고 됐습니까?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재물들을 다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불이 임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시작될 때도 똑같지 않았습니까? 사도인전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에 충만하러 왔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결국 성막의 시작도 불이었고 성전의 시작도 불이었고 교회의 시작도 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불을 주시고 난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번제단 위에 있는 불을 꺼트리지 마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레비기 6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요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르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재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재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불을 주셨고 그 불을 절대 꺼지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결국 꺼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배 드리는 교회는 불이 꺼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예배하고 말씀 공부하는 곳곳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임한 줄 믿습니다 팬데믹 가운데서도 계속 예배할 때 하나님 곳곳에서 불이 타오르게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배로 말미암아 드릴 뿐만 아니라 번제단에 불을 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삶에서의 예배도 지속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기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정지하지 말고 우리의 삶과 함께 회복될 것이 있다면 찬양의 제사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되는데요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되는데요 영어성계는 뭐라고 되냐면 The fruit of leaves that give thanks to his name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결국 그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입술의 열매를 드리자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불평하고 싶고 원망하고 싶은데 삶에서의 예배는 승리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이때 바로 우리의 삶에 예배가 드려지기도 그때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불이 계속해서 타오른다라는 거예요 삶 가운데 여러분 정말 뜨거운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가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판단과 정지는 주리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여러분 가운데 불이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뭐라고 되어있었냐면 이 삶 가운데 1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여러분 결국 우리 단일 목사님께서 시작된 이 사랑 나눔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것이 뭐냐면 우리 가운데 삶에서 나눠주는 것 돌아보는 것 이것이 삶에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룹의 어려운 시기에 음식을 만들어서 파는 잡을 시작하신 분이 계세요 시작하시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힘들었을 때 가서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 하면서 많이 회복되는데 그런데 이분이 돈을 버는데 관심이 별로 없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음식을 막 퍼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으면 그냥 막 주는 거예요 제가 걱정입니다 어떤 다른 메뉴가 이렇게 올라오면 고기가 있으면 걱정입니다 요즘 갈비가 너무 비싼지 않습니까? 저도 모르는데 9,99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갈비가 있으면 기도하기보다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 남겠나? 그런데요 계속해서 일이 되는 겁니다 저를 섬길뿐만 아니라 또 우리 목회자들을 섬기고 싶다고 해서 또 만나는 분들마다 매주 월요일이든 목요일이든 계속해서 음식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성교사님까지 결국 어떻게 오늘 그분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음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어떻게 불이 타는 역사가 일어난 점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듭니다 많은 분들이 움츠러듭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때 나눠주고 베풀 물은 말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계속해서 활활 타오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번재단의 세 번째 특징은 뿔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 군데에 네 개의 뿔이 있고요 그것은 생명의 뿔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번재단의 뿔만 붙들면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뿔은 예수 그리스도요 이 뿔은 도피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솔로몬에게 반역한 아도니아가 도망가서 붙든 것이 뭐냐면 번재단의 이 재단의 뿔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편 18편 2절에는 뭐라고 됐습니까 요하는 나의 구원의 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보면 1장 18절로 19절에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송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영혼들이 죽게 나와서 예수 이름 붙들면 아마 구원 받는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번재단의 특징이 피와 불과 뿔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 번재단의 기구가 다섯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38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재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화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것을 다 노수로 만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 안정식 목사님 통해서 이 통에 관한 것에서 죄를 담는 통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사 위에 재물이 타고 나면 곳곳에 남지 않습니까 제가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광야 가운데니까 바람이 부니까 빨리 그것을 모으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것을 다 모아서 버려야 되는 것 이 죄를 잡는 통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부삽입니다 이 부삽은 뭐냐면 나르는 걸 하지 않지만 제가 있으면 제가 있는 것을 끌고 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역을 하다 보면 예배하고 사역하다 보면 생겨나는 찌꺼기가 있겠죠 그 찌꺼기들을 어떻게 다 끌고 내는 거요 부삽은 죄를 옮길 수 있는 능력을 얻습니다 그러나 어디에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는 압니다 그래서 그 죄를 끌고 내어서 통에 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부삽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일을 할 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을 끌고 날 때 우리가 한데 꼭 필요한 것은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어떤 분은 보시면 문제를 금방 알아요 그런데 당장 판단, 정제, 문제 제기 그런데 진짜 아름다운 부삽 같은 성도는 뭐냐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아픔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죄를 옮기는 통의 역할을 하는 분에게 전달해주고 사랑으로 그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는 성도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성도들이 더 많이 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사랑으로 지적하지 않고 그리고 이끌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대야가 있습니다 대야는 뭡니까? 피를 받고요 그 다음에 재물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내장을 다 빼고 난 뒤에 이 대야에 실어서 어떻게 번제단에게 옮기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것을 뭐냐면 전도 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0%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전도 이야기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도하면 기뻐하고 출구하고 막 나가려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정말 계속해서 영어를 품고 주의 사랑 나눌 수 있는 대야 우리 교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고기 갈고리입니다 고기 갈고리는 뭐냐면 대야에 고기를 담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재단에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고기 갈고리고 그것을 찝어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고기가 올라가다 보면 안 타고 흘러내릴 수 있으니까 그것을 묶어주는 작업입니다 전도하는 교인도 있어야 되지만 지체들 가운데 서로 연결해주는 작업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뭐가 필요하냐면 그리고 이것들을 잘 훈련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잘 찍어서 영원들을 모시고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어떤 분은 그분을 잘 모시고 훈련하고 양육하고 데려가고 먹이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고기 갈고리 역할이 하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전혀 어색할 필요 없이 마음껏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 가지고 그 사랑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기 갈고리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 불 옮기는 그릇입니다 뭡니까? 성막을 옮길 때 번제단에 불을 끄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기록을 보면 한 만 한 번 정도 이 성막을 옮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신 이 불을 끄지 말아야 되니까 어떻게 불씨를 담아서 가야 되겠죠 이렇게 불을 나누는 그릇, 불 옮기는 그릇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곳곳에는 불을 옮김으로 말하면 불을 일으키고 냉랭한 그런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 만남으로 말하면 불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불을 안올더니 그냥 열받아서 문제를 일으킵니까? 아니면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냉랭해집니까? 우리 모든 분들은 우리 은혜교회 한 분 한 분은 다시는 곳곳마다 불을 옮기는 모든 말미암아 여러분 만나는 많은 분들이 냉랭했던 영혼들이 주님 만남으로 뜨거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섯 가지를 말씀드릴까요? 드디어 이제 8절에 가보시면 물두멍이 나옵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해망원에서 수정되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물두멍의 특징은 뭐냐면 여인의 얼굴을 보이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이제는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것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쓰인 밖에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은 수치가 다 나와 있는데 물두멍에는 수치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만드는 사람의 영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돌아보고 이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물두멍은 뭘까요? 결국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한복음 15장 3절에도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깨끗하여 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결국 물두멍의 결과는 뭐냐면 손을 씻고 발을 씻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여러분 출협기 30장 20절과 21절에 나와 있고요 그러면 물두멍에 가서 우리가 손을 씻은 자 그리고 그런 자는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여러분 10편 24편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여하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라고 되었습니다 결국 뭐냐면 여하의 산에 오를 자 거룩한 곳에 선다는 것은 지성서로 간다라는 거예요 결국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지성서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물두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엽기 17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결국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깨끗했지 물어온 말미암아 그런 한 분 한 분은 어떻게 지성서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매일매일 계속해서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물두멍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울타리입니다 여러분 울타리는 결국 50규빗 100규빗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결국 문은 20규빗입니다 전체 높이는 5규빗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전부 다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눈에 띄게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로 되어 있어서 누구나 볼 수 있고 동쪽에 있고 그리고 문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문이 큽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에는 결국 예수, 크리스도가 양의 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예수밖에 없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 아시지 않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부터 31절까지는 성막 제작의 결산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으로 가보시면요 마태복음은 결국 뭐냐면 유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잡혀가서 당시에 대제사장이던 가야바의 집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장인인 안나스에 가서 먼저 신문을 받고 그 다음에 가야바에게 갑니다 그리고 난 뒤에 결국 어떻게 사람들이 이미 모였습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모였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낮에 모였는데 밤에 그들이 가야바의 집에 모였다는 것은 불법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짓 증언을 합니다마는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더 세우는데 그 두 사람을 세운 중에 한 사람이 어퀴즈를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61절에 나옵니다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흘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예수님이 이야기한 것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무슨 대답을 해보라고 네가 이렇게 말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아무 대답이 없다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구에서 맞냐라고 이야기할 때 드디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64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뤄놓으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곳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이야기할 때 대세장은요 옷을 찢으면서 신성모독이 나고 더 이상 증언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면서요 그렇게 막 사람들을 부추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흥분해가지고요 그를 사형에 해당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요 손으로 치고요 손바닥을 때리고요 그리고 선지자 노릇을 해보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가 너를 쳤느냐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카메라가 바깥들로 나가서 움츠러 있고 그 다음에 초조하고 힘없이 있는 베드로에게 빚줍니다 한 요정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도 갈릴리 사람과 함께 있었지 않냐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의 반응이 70절 72절 74절에 나오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부인했다라는 거예요 맹세하고 부인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하면서까지 맹세하면서 주님을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75절에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해 밖에 나가서 통곡한 내용으로 오늘 마태복음이 마무리됩니다 저는 오늘 저에게 주신 한 구절 말씀은 여러분 26장 6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요정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하거늘 어떤 말씀을 저에게 받았냐면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Now Peter was sitting outside 저는 Now라는 단어가 저에게 받았습니다 한국말에는 Now라는 말이 안 나오거든요 Now Peter was sitting outside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 유다에게 팔려가 불이한 재판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개산만의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할 때 베드로는 뭐 했습니까? 예수님이 병경들이 잡혀갈 때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신문 받을 때 지금 베드로는 뭐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원래 베드로의 성격이 이런 사람입니까? 원래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리포에서 나를 누구로나 걸어낼 때 주는 그리스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음에 고백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을 때 나도 무리를 걸겠다고 무리를 걸어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변화사연서에서 주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몇 시간 전에 다 나를 버린다고 이야기했대요 아니요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큰소리 쳤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항상 목소리가 컸고요 사역이 제일 앞에 있었고요 제일 중심에 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지금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58절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갔다고 됐습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은 바깥들에 앉았다고 됐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안에서 핍박당하고 있는데 자기는 밖에 앉아서 어떻게 해요? 멀리 거리를 두고요 무력하게요 그 다음에 정체를 숨기고요 부인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나는 어떻습니까? 과거 이야기로 가득 차지지 않습니까? 코비드 때문에 내가 안 된다는 이야기로 가득 차지지 않습니까? 코비드 때문에 핑계거리로 가득 차지지 않습니까? 환경과 여건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여러분 사람들이 날 바쳐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무엇만 좀 되면 좋겠는데 이것만 되면 좋겠는데 자꾸 가정본만 여러분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지금 주님은요 어떻게요? 결국 어렵당하고 핍박당하고 수치당하고 조롱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는 어떻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말씀처럼 열두 군단을 어떻게 다 부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왜 주님은 가만히 있는 겁니까? 오늘 우리로 하여금 물에서 번제당과 물두멍을 지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송소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오늘 그분은 그분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히브리스와 여러분 10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 길은 뭡니까? 우리를 하여금 지송소로 가는 그 길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 회복과 치유가 있는 그 길을 위해서 주님은 지금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 더 읽어볼까요? 히브리스 2장 14절로 16절 말씀 같이 씁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르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메어 종로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여주려 하심이 아니여 오직 아브라함의 자수를 붙들여주려 하심이라 18절 말씀은 뭐냐면 또 그 다음 말씀 보면 시험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조롱을 당하고 핍박 당하면서도 그분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죽음의 세력 마귀를 멸할 뿐만 아니라 종로를 하고 있는 우리를 자유케하게 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수를 우리를 붙들여주시고 시험받는 우리를 능히 도우시기 위해서 오늘도 그분은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팬데믹으로 많은 분들이 첫사랑을 떠나가고 자꾸 옛날을 그리워합니다 방향과 힘을 잃고 멀리서 어떻게 되는가 구경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깥들에 앉아 거부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껄껄껄 한다는 거예요 할 걸 말 걸 그럴 걸 저럴 걸 다 껄껄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날 잡아주면 옛날로 가고 싶어 열심히 하고 싶은데 팬데믹 지나면 뭔 할 건데? 아닙니다 여러분 피가 있는, 죄삼이 있는, 뿌리 있는, 생명 있는, 불이 있는, 시작과 뜨거움이 있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번제단으로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은혜제단으로 나아가십시다 생명 있는 그곳,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 번제단으로 가십시다 언제요? 지금요? 지금 가십시다 과거에 묶이지 마시고요 이후에 미래가 회복되면 상황이 좋아지면 이라고 가정법 쓰지 마시고요 지금 죄삼과 생명과 뜨거움과 살아 역사심이 있는 재단으로 달려와서 예배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 가운데 가시고 그리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번제단으로 나아가 주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과거에 묶여 있거나 미래에 뭐가 되면 하겠다라고 미루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베드로는 밖에 앉아 힘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은 뜻 안에서 수치와 조롱 당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그 주님 때문에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번제단으로 나가 주님 만나고 주의 앞에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 없어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영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보좌 앞에 나가 같이 찬양 드립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낸 안심과 기쁨 나누리랬네 평매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신하신 주님 찬양해 두 손 높이 드시고 신신하신 하나님 신신하신 주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신하신 주님 신신하신 주님 찬양해 신신하신 주님 찬양해 두 손 높이 신실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막을 건축해 하신 것은 예배드리는 자로 이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 기구를 만드는 이 성막 건축의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예물극 규모 성막 건축 비용이 어느 정도나 들었느냐 이 금이 거의 1톤 그 다음에 은이 3.5톤 이 노시 2.5톤 정도가 들었는데 그러니까 뭐 이게 아주 작은 것 같은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이 건축 비용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드려서 이 헌신된 모든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성막을 건축해 하시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예배자로 세워주셨다 하는 것에서 우리 주님 앞에 날마다 이렇게 예배드린 자로 드려진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그것보다도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이제 번제단으로 나가십시오 주님 앞에 한번 드려줘 보세요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드려서 그 주님을 만나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정말 주님 만나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요 가장 안전한 시간이요 가장 축복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금요 성령 집회도 가급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할 수 있으면은 또 성전에 나오셔서 주일날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에 나오셔서 이제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현장 예배 드리는 것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시작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희생과 수고가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율법이 아니고 사랑입니다 사랑 주님 앞에 이 구원의 기쁨 감격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표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꼭 특별히 건강하신 분 다 나오시고 우리가 방역 수칙을 다 지키면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또 안전하니까 꼭 그렇게 하시고 오늘 이 마테문 26장에서도 저는 또 같이 함께 이렇게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베드로가 결국 넘어졌잖아요 예수님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너 다 굴기 전 나를 세 번 부인할 거야 결국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베드로가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했다 심히 통곡했다 실패의 자리에서 회복되는 길은 회개입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길은 회개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실패했지만 위대한 수제자로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이 회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예배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이 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미국은 무섭게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평등법이라고 하는 이 악법 이제 이런 모든 법보다도 더한 것들이 계속 발휘가 될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분별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지 못하면 절대로 거룩함을 회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자리에 있기 예배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있을 때 거룩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대붕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금요 성령 집회 다 나오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본격적으로 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예배자의 자리에 있게 해주신 것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해서 정말 예배드리는 일에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실패의 자리에 있는 분들 넘어진 자리에 있던 분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말씀이 떠올라야 됩니다 말씀이 역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별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미국의 말씀 부응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 부응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부응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악법이 다 폐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녀도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 성령 집회도 풍성한 은혜로 역사시대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마음껏 예배하는 성도들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을 이 시간도 주의 피무런 손으로 안수하사 깨끗히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살에 예수 그리스로로 명하느니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 쩌다 모든 병만은 떠나 갈 쩌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 칠쩌다 모든 흑암에서는 떠나 가라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깨끗히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한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네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금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옵신 언청이 지금 번재단으로 나가 주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기를 원함 실패의 자리에서 회복의 자리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리고 끝까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려 참된 예배자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어린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요 오늘 10시부터는 목회자들 위해서 또 세미나가 있고요 성평등법 이 폐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오늘 금요성령 집회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물을 짓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